많이 쓰시네요. 누구 찾는 거예요? 갑니다. 갑니다. 100%야. 무거운 것 같은데. 무거운 것 같은데. 무거운 것 같은데. 3개 차요. 아우! 무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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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석이 형이 나오라고 했으니까. 나와요. 나와요. 알았어요. 나 진짜 가래요. 게임 아직 스케치로 안 됐어. 센서가 일찍부터 한다. 발목이 나갔는데. 내가 한번 찾아줘. 야 발목이 나갔어. 석진이 형. 발목 하나만 갖다 주세요. 발목. 새 걸로 갈아주세요. 네. 세발 굿. 세발 굿. 있는 그대로 해. 그냥 있는 그대로 해. 있는 그대로 해. 응? 잠깐. 파이팅 한 번 하자. 예.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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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으로 해야 돼 이거. 그러니까 안 나가야 돼.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안 되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안 되겠어. 카메라 뒤꿔요. 카메라 뒤꿔요. 안경을 줘. 다시 켜요. 다시 켜요. 다시 켜요. 절대 끄지 마. 절대 끄지 마. 카메라 밖으로 나갑니다. 들어와. 들어와. 없던지. 카메라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듣는 거야. 아니. 그러면. 현제스코 0대0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강수 형이. 내가 보다 한 꼴려면 끝이야. 한 꼴려면 끝이야 진짜. 한 꼴려면 끝이야 진짜. 한 꼴려면 끝이야 진짜. 티가 좀 나나? 아 종국이 형이 좀 가려진 것 같다. 아 이거 너무 친한다. 아 종국이 형이 좀 가려진 것 같다. 아 이거 너무 친한다.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저요. 네. 오케이. 안 볼게요. 오케이. 이거는 나도 딱 죽였어. 오케이.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서샤오앤아. 아 실내 theaters 진짜 이렇게. 아 실네. 여긴 productos 마지막을 이용하라. 야 이거 왜 그런다. 공이야. 불쌍해. 어떻게 해. 너무 불쌍해. 이거 아프겠다. 공이 안 갔어. 공이 안 들어가는 거야 아예? 여기 사면 되는 거야. 사면 돼. 소민이랑 석지에 가릴까요? 석진이 형 가볍고. 어 저거는 반칙 아니에요? 아니 아까는. 형님 근데 보인다. 제니야 어떤 걸로. 너의 촉이야. 내 촉이요? 느낌대로 가. 느낌대로 가. 봐서 몰라. 이거. 현민이 꺼. 전소발이 꺼. 제니야 마지막이다. 가요 우리 마지막 선수입니다. 제발 제발 제니야 할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제니야. 한번만 해보자 제니야. 鉤. 가! 갑이 아fe어즘 보 deu니 그냥 되죠. 아픈? 막 alright. 와 와!